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하지만 가자보수 공사 분쟁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장애인 선수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무등록 상담소에 가사사건을 맡겨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성교육 강의를 담당한 상담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안서에 대해 재차 보완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재보완을 요청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제2공항 주변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 평가가 미흡해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의 조류 현황과 이동 특성을 다시 조사하라는 것과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조류 충돌 가능성은 이미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2공항 부지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4곳이나 있어 입지 적성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해 환경부가 보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항 주변 지역 항공기 소음 피해 역시 단기적 대책이 그친다며 재차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토부와의 협의할 수 있는 기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2차 보완서가 들어오면 법정기한을 초과해서라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청에 제2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항공 수요가 과도하게 추정된 점 기존 공항과 입지 타당성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 등 모두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도 공항 입지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구동이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의 2차 보완서 제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구동이나 반려 결정을 할 경우 제2공항 사업은 백지화돼 환경부의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김태병 항공정책관 등을 만나 특위활동이 끝날 때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구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정책관은 도의회가 제주도가 공론화를 함께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토부도 도민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위원들은 또 지난 11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경배 씨를 만나 특위활동이 본격 시작된 만큼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권유했습니다. 제주시 외도동에 들어선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3년째 중공을 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공만 기다리던 장애인 선수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로콜리 밭 한쪽 비닐하우스 안에 좌식 배구 경기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장애인 선수들의 연습공간이 마땅치 않자 장애인 배구협회장이 자비로 마련한 공간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센터 중공이 몇 년째 늦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장애인 구장이라면 그냥 박혀 있으니까 저희가 언제든 여자들도 가서 네트만 치면 되니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형편은 외부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가 159억 원을 들여 조성한 장애인 스포츠센터입니다. 다목적 체육관과 헬스장, 수영장 등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로 2017년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3년째 출입문은 잠겨 있습니다. 공사 직후 누수가 발생해 공사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센터의 중공이 계속 지연되면서 건물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녹이 슬어 건물은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했지만 업체는 다시 항소했고 제주도는 1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체에 하자보수를 맡겨 개관하기로 했지만 행정 절차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내년 7월에 개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사 발주가 계속 늦어지면서 장애인 선수들은 연습을 위해 경기장 곳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도미래방에서 2019년 의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정의당 고은실 도의원을 장애인정책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고은실 의원은 11대 의회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전체 발언 가운데 23%인 78건의 장애인정책 발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고현수 의원과 김경미, 박호영 의원은 장애인정책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법원이 무등록 상담소에 가사 사건을 맡겨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상담소는 얼마 전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성교육 강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가정폭력 방지법에 따라 가정폭력 상담소는 설립허가 요건에 맞춰 지자체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소 측은 가정폭력만 다루는 전문 상담기관은 아니라서 등록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상담소가 등록시설인지와 관계없이 보호처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될 지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제의 상담소는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성교육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제주시내 모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대상 성교육 강의에서 결손 가정을 비하하고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발언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도교육청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강사는 이미 2013년 비슷한 발언으로 문제가 돼 여성가족부로 진정서가 접수되고 지난해에도 문제가 불거져 도내 한 상담소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강사는 상담 업무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문제가 된 강사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강사단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14.7%인 대중교통 분담률을 오는 2023년에 2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대중교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차고지 증명제와 교통유발 부담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 트램 등의 신교통 수단은 대중교통 분담률이 20%를 넘을 경우 도입을 검토하고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광역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제주 윈터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한 달간 한라산 어리목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유로 번지와 함께 대형 눈썰매와 아이스컬링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 제주의 겨울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는 하늘 표정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요. 모레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높은 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다행히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1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가 6도, 동부가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3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모레부터는 그 밖의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겠고 물결이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해찬 대표 주제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소비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제주감귤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감귤을 전달해 홍보를 당부하고 다음 주에는 국회에서 장터를 열어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제주로 밀반입한 혐의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시가 130억 원어치인 필로폰 4.3kg을 두꺼운 점퍼 옷감 안에 숨겨들여오려다 제주세관의 입국검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관이 의경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경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도관 40살 김모 경사가 의경에게 개인 업무를 시키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진행하는 한편 김모 경사를 의경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해경은 감찰 결과 김 경사의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발생한 뺑토니 사고 관련자들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49살 A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소형 화물차 운전자 35살 B씨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 새벽 4시쯤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30대 여성을 잇따라 치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제주항공은 일본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탑승률 저조로 인해 제주 후쿠오카 노선 운항을 내년 1, 2월 두 달간 중단합니다. 제주항공이 올해 7월 4년 만에 재개한 제주 후쿠오카 직항노선은 주 3회 일정으로 운항해 왔습니다. 후쿠오카 노선의 탑승률은 취항 첫 달인 7, 8월에 70%를 보였다가 9월 들어 40%대 중반으로 떨어진 뒤 이달엔 2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올해산 제주산 그린키위가 일본에 수출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영농법인이 생산한 올해산 그린키위 20톤을 지난해보다 200원 높은 킬로그램당 3천원에 수출하기로 일본과 계약하고 최근 선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에는 미얀마에 처음으로 스위트골드 키위를 수출하기로 하는 등 내년 3월까지 일본과 동남아에 300톤의 키위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특성화고와 일반고 특성학과 일반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9개 학교 1,033명 모집에 1,110명이 지원해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hair